어? 치세민아! 치세민아!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나 보고 싶긴 했어. 어? 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어휴... 네가 치세민이? 너 우리 집 어떻게 알고 왔어? 얘 누구야? 어? 저기 자네 아는 애야? 우리! 알았어 알았어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이리 와. 야 쟤 누구야? 어? 너 쟤 아는 애야? 아... 진짜 고맹이. 사돈택 조카야. 사돈택 조카가 우리 집을 왜 왔어? 뭐... 우리 각 씨가 애들 좋아하잖아. 뭐 이모 보고 싶어서 왔겠지 뭘... 어떻게 여길 왔어? 너 없어져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? 엄마 그랬지? 할머니랑 아빠 말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가 보러 간다고. 크리스마스에도 안 왔잖아. 나도 외로웠다고. 할머니랑 아빠랑 새엄마도 있는데 어린 게 외롭긴 뭐가 외로워? 어리면 외로운 것도 모르는 줄 알아? 어린이들도 외롭고 쓸쓸한 거 안다고. 하... 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?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관심도 없으면서 걱정하는 척 하는 거야. 야 그런 말이 어딨어? 나도 알 건 다 알아. 아빠 새엄한테 빠져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. 아빠가 왜 너한테 관심이 없어? 엄마 내가 오니까 싫어? 싫기는 왜 싫어? 우리 지샘이 오니까 좋은데. 그럼 나 여기서 엄마랑 살아도 돼? 그거는... 내가 눈치껏 할게 응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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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.